오늘 명동 길거리 음식 먹을 것에 가실까요? 가리비 치즈 버터구이 와 치즈를 저렇게나 많이 자 먹겠습니다 초고추장 살짝 찍어서 이거 키조고기가 생각 외로 진짜 너무나 신선해가지고 반항이 느껴지면서도 신선해서 고기향 느껴지는 거 이번에는 명동 양배추 우물렛 자 먹겠습니다 노른자를 삭 터뜨려가지고 음 단맛 단맛 오코노미야켓 있잖아요 오코노미야켓을 설탕을 많이 뿌려서 굉장히 달콤하게 늘어난데 느낌? 자 아가들아 일노름 누구 먼저 줄까? 아 가능함 잘했어 잘했어 자 이번에는 약간 깜풍새우 있지 않습니까?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치킨 양념 소스 안에 새우가 빵이 아니에요 새우가 정말 커요 이게 뭐야? 야 이거 봐요 세상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완전 떡꼬치인데 떡꼬치에서 치즈가 들어간 거 세상에 세상에 치즈를 누가 연유에 찍어먹을 생각은 누가 있겠습니까? 안에 스트링 치즈 바로 맥주 한 대는 드시고 이거 하나 드시고 그러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약 김밥은 봤는데 마약 옥수수를 처음 봤습니다 오 뭔가 뿌리죠 웬만하면 치즈 뿌리면 무조건 마약이죠 진짜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극적 난 이거 너무 좋아 음 겉으로 씹을 때 너무 바삭바삭하고 고소합니다 더미세가 자 여기 좀 뒤쪽 먹으면 돼 들고 먹어 이거는 내가 들고 있을게 아유 아 진짜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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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자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명동의 인신을 바로 느껴볼 수 있는 진짜 명동 막 인신 사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놀러오세요